다음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주시고 이 첫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이제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착한 행시를 펼쳐나가는 귀하고 복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시고 되기하시고 이것이 갱신이 되기하시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귀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 고난 주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활이 있기에 이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인퇴하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음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은 생명의 창조에 필수적인 그러한 과정입니다 미가선지자는 유다의 포로와 구원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가선 4장 9절은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또 이어서 10절에 자유와 해방을 말씀합니다 여하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또한 사도바울은 고난이 나에게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보금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시간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연성입니다 마태본 16장 24절 말씀처럼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연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절대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계획이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은혜 갚는 24제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은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귀한 능력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안에서 고난의 영향력입니다 말씀은 장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장세기 37장에서 해, 달, 별들이 절을 하고 열한 형제의 그런 곡식단이 절을 하는 이 장면을 요셉에게 보여주시면서 요셉은 또 이 언약을 자기의 중심에 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이 많이 몰려왔지만 그 뒤에 축복과 귀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의 백성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 보혈의 능력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는 축복이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표가 이런 축복과 기회, 갱신의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를 떠나 가난으로 갈 때 결단도 있었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생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언약의 여정,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처가살이 21년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축복의 그러한 길,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고난한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 언약을 마음의 가짐으로 말미암아 전부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큰 사건이 생기면 도리어 더 큰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두의 단을 쌓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기두의 단을 쌓게 되었고 기두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두는 두려움을 없애는 그러한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두의 힘 속으로 들어가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려는 그러한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처럼 능력의 힘을 붙잡고 24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25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붙잡았단 그러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장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즉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를 통한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축복이 WIO 함께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 사도행전 1장 1절을 능력으로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39장 5절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유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절대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세기 41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붙잡았던 능력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착한 행시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고 2, 3절 시대 24제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기도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한한 십자가의 영향력입니다 에베스 3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의 무한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현장 영향력의 범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영향력은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세상은 여기에서 내게 주신 자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전도와 성교, 영혼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중심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 말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내게 주시는 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일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영향력은 무한성입니다 바로 세상은 무한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3장 19절은 보금의 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온 천하, 땅끝이요,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자 이 정도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영향력, 길을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영세전부터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다고 십자가의 영향력을 고백합니다 또한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고 하늘 땅,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 땅, 바닥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성과 종기와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깊이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측량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라고 십자가의 영향력은 이처럼 무한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만남을 치유하고 썸이 된 장의 응답을 누리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십자가의 영향력 보이지 않지만 차임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십자가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영향력을 펼치는 것입니다 보이는 십자가의 형틀 고난 눈물 고통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언약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사명이 더해지면 그 영향력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영향력을 펼치는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요 의무요 책임일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은 고통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닌 즐거움과 행복과 누림으로 나타납니다 기대와 소망과 응답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극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극과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되어서 십자가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이 시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24제자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단을 놓고 더더욱 깊은 목상과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의 강근함을 놓고 단임 목사님의 펼치는 그러한 말씀, 이 말씀, 생명과 빛이 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원의 전 가족이 보금치와 24제자로 본당 헌당의 주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1인 1교회와 운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요사에 333 정시기도 운동을 놓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놓고 당연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생각을 하면 또한 건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따라오는 게 경제입니다 하나님, 보금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코로나19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적 또한 격리를 통하고 또한 떨어져 살고 멀리 떠나가 있는 이러한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 가진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자 목사님을 강간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생명이 되시는 말씀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예원의 저은 가족들이 참으로 보금주와 24제자의 추역으로 본당 한 당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인 1 교회와 운동을 놓고 우리가 지금은 만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러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시간표에 333 우리가 기도 집중을 놓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24 집중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중단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속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이것도 기회일 것입니다 온라인을 준비하는 기회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는 그래서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표로 바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귀한 기도 제공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서밋에 응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